배틀 2번 131번 연기 백임강우 마크 화이트 백이나 여성부 고등부 마이너스 33.5채금에 김수현 선수, 이지수 선수 매트 8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, 이지수 선수 매트 8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부 마스터 3 애플루트 임정환 선수, 최명철 선수 매트 9번 10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부 마스터 3 애플루트 전창균 선수 매트 12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남성부 고등부 비기너 마이너스 64채금에 장병훈 선수, 강지석 선수, 지훈 선수 시상대학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